안녕하세요. 계획있는 여행 트래블러 연우입니다. 오늘은 제주도에 가시면 꼭 해볼 6가지를 추천해드리도록 할게요. 첫번째, 981파크 한번쯤 들어봤을 법한 무중력 카트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. 스피드감과 재미는 물론이고 기록을 겨룰 수 있는 마스터 모드까지 승부욕 강하신 분이라면 하루종일 있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를 곳이기도 하고요. 저조차도 여행 중에 두번이나 방문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. 최고속도 40km에 육박하는 속도를 즐기실 수 있는 곳이고요. 기록을 겨루는 마스터 구간에서는 최고 60km라는 엄청난 속도감과 즐거움을 한 번에 만끽하실 수 있겠습니다. 두번째, 수월봉 전기자전거 해안에 솟아있는 수월봉에 올라 멀리 바라보는 풍경과 바닷가를 달리며 드라이빙을 할 수 있는 즐거움 두가지를 모두 다 만끽할 수 있는 수월봉 전기자전거 투어입니다. 5도 전기자전거만큼이나 다채로운 풍경과 즐거움을 보장! 세 번째, 쇠소깍 태우 제주도에서 물색 아름답고 절경인 곳으로 소문난 쇠소깍입니다. 전통 방식의 뗏목을 태우라고 부르는데요. 태우를 타고 가이드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여유롭게 쇠소깍 안을 구경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힐링이 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투명카약으로 유명했지만 지금은 나뭇카약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투명카약이 타고 싶으신 분들은 한림에 있는 귀덕 방파제에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다섯 번째, M1971 요트 투어 요트를 타면서 기분 전환도 하고 제주도 앞바다에 서식하는 돌고리를 볼 기회까지 잡을 수 있는 요트 투어입니다. 석양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선셋 요트 투어를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육지에서 보는 석양과는 또 다른 바다 위에서의 석양과 함께 이쁜 인생 사진도 남기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. 네 번째, 바다 수영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도는 장소마다 다른 특색의 바다들이 있는데요. 그 중에서도 몇 곳은 수영하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. 수영장에서 하는 수영도 재미가 있지만 에메랄드색 바다와 파도를 즐기며 하는 바다 수영은 제주도에서만 가능한 특별한 경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. 제가 수영을 한 이때는 10월이었는데도 아직까지 수영이 가능했던 날씨였는데요. 여러분도 기회가 되신다면 제주도에 방문하셨을 때 바다 수영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? 여섯 번째, 숲 투어 이곳 제주도의 숲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숲의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 감성을 품고 있습니다. 지금부터 보실 숲 세 곳도 각자의 개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곳들인데요. 조금은 세련되고 화려하면서 경쾌함을 가지고 있는 비밀의 숲부터 어딘지 얘기해주지 않으면 해외에 있는 정글 어딘가일 것 같은 신비롭고 이국적인 절물 자연휴양림 태고의 제주도 숲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환상숲 곶자왈까지 가지각색의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지금까지 제주도에 가면 꼭 해볼 여섯 가지를 추천해드렸습니다. 그러면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랄게요. 안녕히 계세요.